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황금 시루떡집의 인절미 떡입니다. 이거는 고구마 오리지널 크림치즈, 이거는 오레오 크림치즈 인절미 떡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오리지널 인절미 떡. 오리지널에르 크림치즈가 진짜 느끼한 크림치즈 아니에요 이건 고구마 짜장ar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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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ст고 싶어요 짜장ar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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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오레오 이거는 호박 이건 오레오 대체적으로 크림치즈 맛이 정말 진한 맛이에요 떡은 진짜 쫄깃쫄깃해요 떡은 진짜 쫄깃쫄깃해요 떡은 좀 더 맛있었어요 떡은 좀 더 맛있었어요 닭다리에 설탕을 먹다.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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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떡은 꼭꼭 씹어 먹어야 해요 만족도 와ja ISK 좀 patrons ziemlich 쫄깃 좀 먹기 남은 고기 당면은 페르시스에 찍어서요 저는 페르시스입니다 엉덩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엉덩이 아저씨가 더 맛있었어요 엉덩이 아저씨가 먹었어요 이번에는 아저씨가 더 어울려고요 엉덩이 아저씨가 더 달달해서 엉덩이 아저씨가 더 좋았어요 엉덩이 아저씨를 먹어서 치즈볼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요 오리지널이 찍어서 먹기가 좋아요 오리지널은 가볼까해보니 제τ으로 빨간색 아아아아아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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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치킨은 계란으로 비벼서 먹어요 그리고 이 치킨은 너무 좋아요 이거 좀 더 맛있었는데 살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과 비닐이 불만으로 주신다! 치킨과 치킨을 먹기 전에 먹어도 맛있게 구입했습니다. 치킨과 치킨과 치킨을 먹기 전에 먹으면 두드리도 맛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치킨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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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을 먹으러 가진 먹기 때문에 치킨과 치킨의 치킨은 형태의 치킨과 치킨과 치킨을 먹으라고 해요. 팽이버섯 깍두기 좀 매콤하고 본인은 큰 음료는 치즈볼 이 떡은 살짝 차갑게 해서 먹어야 맛있다고 하네요 이 떡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떡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떡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장빌독 고구마 로짚 롯컬도 소세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의 이 맛은 치즈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치즈가 더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좋더라구요 치즈가 더 맛있을 때 잘먹었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